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아이콘이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제작사인 믹스 마블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믹스 마블의 주력 게임인 하이퍼 드래곤즈와 하이퍼 스네이크스 등은 6천명 이상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믹스 마블은 올 상반기에 블록체인 기반 개인 플랫폼 믹스 마블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믹스 마블은 아이콘의 대파트너로 합류하면서 게임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플레이어를 연결하는 자발적 참여와 창작 등을 지원해 블록체인 게임의 선순환 커뮤니티를 구축합니다. 세부적으로 아이콘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믹스 마블 개인 플랫폼 연동, PREP 후보 출마, ICX 스테이션 프로그램 참여 등입니다. 또한 올 4분기 자체 레이어 2 솔루션, 로켓 프로토콜, 믹스 마블 SDK 등 아이콘 네트워크와 연동해 블록체인 게임 개발의 진입 장벽을 대폭 축소한다는 청사진입니다. 신규 블록체인 게임 제작은 물론 기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시리즈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기술 지원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더불어 아이콘 전체 네트워크 대표자 PREP로 선출되기 위해 후보자 사전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는 9월 온체인 선거로 선출되는 총 22명의 PREP는 아이콘 네트워크의 블록 생성 및 검증, 정책 결정을 주도하며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게 됩니다.